너희는 고립됐다. 이제는 항복하라. 박근혜가 외로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외로우면 어디로 가야됩니까? 최순실한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? 외로우면 최순실한테 가야되지 않겠습니까? 박근혜는 최순실 옆으로 가서 반드시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박근혜를 구속하라. 박근혜를 구속하라. 몸통은 박근혜다. 몸통은 박근혜다. 박근혜를 구속하라. 박근혜를 구속하라. 외로우면 정화대에서 외롭게 있는 박근혜에게 야유왕성 치러주십시오. 박근혜는 대지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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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주십시오 견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